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여당 지정에서는 김건희씨의 녹음이 공개된 후에 무속인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이 후보 측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하고 역술인들의 관계를 겨냥한 공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지정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보면 국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르면 점쟁이한테 물을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내고 있고 또 무당이 막 구슬해가지고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국가 지도자가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이런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윤 후보가 점쟁이나 무속인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취지의 이런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민주당 역시도 유명 역술인을 자신들의 선대위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민주당 역시도 이를 인정을 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니까 무속인하고 역술인은 다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4일에 선대위 4050 상설특별위원회에 산하 종교본부 발대식을 갖고 종교인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과 분노,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자가 말한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화위부동정신을 실천하는 종교는 급증하는 분노라던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로로서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던가 소통을 위해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의 역할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7대 종단의 주요 인사가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여기에는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도 임명장을 받았고 그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이어가지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 매번 대통령의 당선을 마친 것으로 유명하며 사무실에 가면 노태우 이후에 모든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라던가 그들로부터 받은 평통자문위원 임명장 등이 진검물처럼 걸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역술인 A 선생님이 오신 건 맞지만 다만 수십 년간의 공개적으로 활동한 역술인이 숨어있다가 나온 윤석열 쪽하고는 다른 것이라면서 역술하고 무속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족종교연구소에 따르면 역술이든 무속이든 둘 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일과 다가올 미래를 예언을 해주고 조언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역술 같은 경우에는 주역이라던가 명리학 등 주자학 이전의 유교라던가 관상학, 풍수지리학 등의 전통 학문으로 인생을 풀이하는 것이고 무속이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몸주신으로부터 느낌으로 오는 말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점을 보는 건데 방식이 좀 다르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 사주카페인가 그게 한참 유행할 때 아마 한두 번씩은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카페에 가면 사주를 볼 거냐 아니면 신점을 볼 거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둘 다 점을 보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무속하고 역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도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의 역술이라고 무속이는 다르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점을 자주 봤다는 정황도 나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후보의 아들로부터 이런 말이 나와서 논란인데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재명의 아들이 포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포커 고수에 올려온 점집 관련 게시물에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많이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실제로 이재명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5일에 포커 고수에 최근의 점을 보고 왔는데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 신내림을 받은 할아버지라고 잘 마치기로 유명하대서 친구랑 가봤다면서 성남쪽이었는데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과거를 다 맞춰가지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했고 제일 소름이 돋는 것은 내가 군인일 때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어깨 얘기를 하면서 안 아프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소름이 돋는 거는 내 친구가 삼남매 어릴 때 죽은 형이 있는데 그거를 맞춘 것이라면서 매우 신기하다라는 취지의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총 29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가운데 우리 엄마 이거 많이 함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남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해당 댓글은 리버애너김이라는 계정으로 남겨졌는데 리버애너김과 이씨의 소유 계정인 이기고 싶다가 같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싶다 계정으로 포커 고수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이기고 싶다 계정하고 점을 많이 본다라는 댓글을 남긴 리버애너김이 같은 아이디로 게임 머니를 거래해왔고 두 아이디가 똑같이 1992년생 나이도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혜경 씨는 점집에 다닌 적이 없다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대응이 조금 약하죠. 평소 같으면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길게 띄웠을 텐데 안 그러니까 조금 의외죠.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곤란해진 사람은 이재명 후보 쪽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에서 무속 논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진짜 내로남불이라면서 억지 비방을 중단하라고 반박을 했으며 무속 논란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여당 진영이라면서 지난 19대 대선 당시의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민공동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한 무속위는 본인이 전국 무속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면서 임명장까지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 대통령은 이분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표창장까지 수여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기원국까지 지낸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지난 4일에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작년 7월 11일 황교익TV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온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이라면서 자랑까지 한 일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주당은 내로남부식 억지 비방을 좀 멈추라고 지적을 했고 지금은 코로나의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 정책인지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라면서 국민들의 염증만 불러오는 이런 식의 내로남부식 네거티브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하태경이 이야기한 내용들의 실체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김땡땡 씨를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이런 표창장을 준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박근혜 구판은 의혹이었지만 문재인 구판은 실체였다라는 이런 기사가 2012년 12월에 보도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는가 살펴보면 나는 꼼수다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억 5천만원짜리 구판을 벌였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구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에 구판을 벌였었던 이런 증거 사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당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시민 캠프인 담쟁이 캠프에서 있었던 무속인들의 구 퍼포먼스를 찍은 것이고 황해도, 혜주, 본영, 대동구, 보존의 김정숙, 만신이 직접 주관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에 무속인들은 무당도 당당히 말하고 싶다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무속인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에 보도 자료까지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여권 진영에서 무속 논란으로 지금 재미를 보려다가 본인들 역시도 무속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수라고 무속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뭐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고 무엇보다 착잡한 것은 대선이 지금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정책이라든가 뭔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무속 논란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을 보기에는 좀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